조계종이 불기 2567년 제31회 단일계단 식차 만안위계 수계살림을 4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수원봉경사에서 실시합니다. 수계 대상은 2021년 3월까지 3인위계를 수지한 3인위로서 기본교육기관 3학년 재학자, 94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사안거 성만자이며 종원종법상의 수계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수계 희망자는 수계지원서와 신상명세서,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내일까지 재학중인 기본교육기관이나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하면 됩니다. 식차 만안위계는 예비승인 3인위스님이 비군위계를 받기 2년 전 받아야 하는 계를 말하며 수계 대상자는 4월 4일 정오까지 공영사에 도착해야 합니다.